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로디에입니다. 오늘 워포 아마 마지막 화가 돼. 그 지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왜 떨어졌어? 왜 못 올라가? 아 됐다. 마지막 화가 될 것 같아요. 아 왜 못 올라가?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인가? 어? 아 뭐야?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 것 같아 스칼리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만반의 준비를 갖춰둬라. 알았어. 언제 어디서든 레다브 네드에게서 받은 가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 잊지 마라. 그래도 난 언제든지 준비됐다. 꽉. 그래 준비가 됐는데. 아 올라왔다. 봐봐. 내 준비가 다 됐어.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호호이. 아이. 호호이. 호호이. 아 야야야. 움직이구만. 어디 있어. 어. 이제 시작이야 웜. 진흙벽 사이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어. 하지만 웜은 방을 어둡게 만드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돼. 블리켄이 알아서 할게. 웜은 뱅크랜드에 주의를 끌어줘. 그럼 블리켄이 진흙으로 틈을 메워서 방을 어둡게 만들 수 있어. 알았어. 좋아. 블리크는 웜을 믿어. 어. 바꿔. 촉촉총으로. 거기 너 나더러 진흙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녀석이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당신은 이제 떠나야 해요. 왜. 난 진흙 먹는 것이 좋다. 진흙이 너무 좋아. 심지어. 심지어 그게 나를 터뜨려 버릴지라도 난 진흙을 먹을 거다. 오. 그런데 넌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여긴 나만의 공간이다. 뱅크랜드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날 내버려 두란 말이다. 아. 호. 죽어. 죽어. 저건 피하고. 아. 오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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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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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열 먹어. 먹어 huh. 아우. 안 돼. 오우. 아우 아우 아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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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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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야야야. 어. 기억 마가 먹고 필름에 왜 넣어놔 아.. 기다려 먹고 오우우 빠야빠해 왜 erase 와알알알알0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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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죽었어? 아우 이거...аго드케해... 숨어 아휴 힘들어 모오고 모오고 아프다 모오고 기다렸다 다가 기다려 어 와봐 와봐 아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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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먹먹먹 아유 저게 풀타임이 있구나 좋아 또 먹고 먹 먹 먹고 도망쳐 어우 나 6이야 뭐 어떻게 된거야 아휴 기다려야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살았어 먹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VOG 공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버텨 버텨 눌러 어휴 아파 한다고 더 먹어 먹고? 더 와라 와 오우, 예 내려와라! 비겁하다! 비겁하다! 내려와라! 비겁하다! 아우! 아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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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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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했는데! 안 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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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이고! 아! 나 죽어! 나 죽어! 먹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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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서 있어! 어! 저건 또 뭐야! 아악! 정통 맞았어! 언제 죽어! 언제 끝나! 우리 언제 끝나! 언제 끝나는 거 도대체! 아! 됐다! 반갑네! 뱅크랜드! 레다브네드! 레다브네드!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러 가야겠구나! 뭐? 무슨 얘기냐? 너를 다른 차원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지? 난 여기가 좋아! 안 돼! 난 여기 있고 싶어! 미안하지만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뱅크랜드! 하지만 너도 마음에 들 거다! 내가 포장하지! 내가 포장하지! 어! 간다! 오! 마음에 들어? 그럼 나한테 무엇을 하는 것이냐? 느낌이 안 좋아! 좀 있다 보게나 뱅크랜드! 그래! 안녕! 잘했다 웜! 너는 이 세계를 구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 난 이제 가야겠구나! 이해해다워! 뱅크랜드에게 설명해야 할 게 많아! 잘 있게나 웜! 우리 세계에 미래엔 평화만 있기를! 나 세상을 구한 거야? 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와! 그거 봤냐? 꽉! 그걸 해내나니 믿을 수가 없다 웜! 뱅크랜드는 괜찮을까? 뱅크랜드는 괜찮을 것이다! 그저 시간 문제다! 아!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생각보다 빠르게 웜이 끝나.. 워퍼가 끝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보스전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할 줄 몰랐다! 프네커들만의 마을이었던 싱크홀은 포포시티의 신도시로 편입돼 뉴 포필리운으로 명명되었어요! 프네커와 웜들은 서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답니다! 그렇구만! 하지만 둘은 다양한 음식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고대 블랙헨은 레다브 네드의 영빈관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좋구만! 잘 됐구만! 레다브와 뱅크랜드가 함께 오고 나면 대왕 진흙 케이크도 선물했죠! 레다브 너무 발음이 어려워! 수중 방랑관에 우버잉크와 브리비스는 레프트들을 포포시티 밖으로 이끌었어요! 아 이제 좀 깨끗해졌나보다 포포시티! 지금은 레프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구만! 그렇구만! 트래비스는 프네커들을 대거 영입해 갱의 규모를 키울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답니다! 프네커들도 그의 지도 아래 비열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니 아주 좋아 죽겠다네요! 끼리끼리 만났네 앨리스웨더, 앨리스 뱅커, 앨리스 네프 넥커는 세계 최초 대학을 성립하였어요! 오! 배움에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지요! 이제 교수님이 됐어 이 셋은! 교수님 과제는 그만! 요즘은 대부분 블라이온들이 다니고 있네요! 아! 얘네들 이 사슴들! 마지막 블러서들은 섬을 배로 만들어 지평선을 향해 모험을 떠났어요! 남아있던 블러서들 이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답니다! 세계의 끝에는 이상한 괴물이 있어 조심해! 스플랭크 해커들은 최근 수상 이동 수단을 연구하는 중이에요! 발길이 닿지 않는 섬들이 아주 많거든요! 몇 년 안으로 드디어 첫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좋은 일이네! 좋은 일이야! 행복해졌어? 모두들 잘됐구만! 블라이온은 땅속 및 동굴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어요! 한때는 대왕바위의 터전이었지만요! 길을 헤매던 어느 스플랭크 앵커가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어쩌다보니 새로운 구강이 되었답니다! 도를 섬겼쑤니! 몇 년간의 고된 일 끝에 웜하우스의 카를로는 마침내 은퇴하였어요! 그럼 이제 나 웜하우스에 가도 되나? 지금은 포포시티 스토토 팝에 새로 지어진 특실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추방자 브램은 카를로의 딜을 이어 웜하우스의 새 관리자가 되었어요! 아 그 먼지 많은 방에 살던 애가? 그럼 이제 나도! 입주민들은 아직도 브램의 엄격한 아침 체조 시간에 적응하는데 고생이라네요! 하긴 얘 그 전투 알려주던 애였으니까! 웜하우스의 엘리베이터 웜은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중이래요! 아 같구나! 저도 언젠가! 이러면서 했는데 벌써부터 웜하우스로 돌아가 일하고 싶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네요! 이미 중독자야 얘 알고보면 티비도둑 드레켈의 굉장하고 엄청난 가게는 끝내 파산하고 말았어요! 결국! 네더무 네드는 세상을 지켜낸 한 용맹한 떠돌이 웜을 위해 투센 차원의 살 터전을 마련해주었답니다! 아! 아! 워퍼가 너무... 이번 편이 너무 짧은데 생각보다! 보스는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 편으로 돌아온 건데 말이죠! 음... 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더 엔드! 이렇게 워퍼가 끝이 났습니다! 보스전이 더 길 줄 알고 한 편 더... 새로 했는데 이렇게 빨리 끊을 줄은 전혀 몰라네요 이럴수가... 이렇게 워퍼는 끝이 났고요 오 뭐야 왜 하얘져 게임 끌려고 했는데 뭐 있나? 아! 이렇게 끝이 났군요 어디 계속하게 불러볼까? 어!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아하! 반갑구나! 아! 아! 그래! 집! 예감인가? 아니면 그냥 꿈이었나? 여기 집을 지으면 네가 좋아할 것 같더구나! 네! 저도 그런 꿈을 꿨어요! 호! 흥미롭구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뱅크랜드! 아! 뱅크랜드! 죽이기 전으로 왔네! 아이템! 내가 그러고 보니까 이 상점 유물을 몇 개 모았었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끝났고요 어? 뱅크랜드 했나? 워퍼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서 한번씩 플레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